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나오세요. 아니에요. 안돼! 이거 이런 거 해야 돼요. 아! 이미 너무 먹었어. 너무 먹었지만 하얀이 건강한 맛을 부여내기 위해서 부러워서 짜증나요. 라고 어머! 희철이 포올살롬의 4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합니다. 아! 라이브 중이에요. 여기 너무 맛있어서 라이브를 정말 감동의 맛입니다. 여기는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블랑뜨 아시죠? 제가 작년에 과자회를 했던 곳입니다. 다시 찾아왔어요. 근데 이게 건강한 맛인데 사실 제가 건강한 걸 싫어하잖아요. 초딩이 좀 짜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네. 왜 맛있지? 어떻게 이렇게 맛있죠? 이건 진짜 저 정말 여기 와서 너무 놀랐어요. 어떤 이렇게 모든 사장님이 손 하나하나의 건강을 생각한 맛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보다 더 우리 건강을 챙겨주시는 것 같은 맛. 그러게. 저 제주 오면 진짜 올 때마다 매일 올 것 같은 느낌. 그쵸? 어머 예뻐라. 세상에 진짜 찍어주시는 분이 누구냐고 하는데 신혜영씨가 아니고요. 신의정씨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피디입니다. 신피디입니다. 어머 오늘 책장도 너무 예쁘네요. 아 네네. 오혜영이 찍어주는 똥이세요. 제가 오늘 언니에게 아람단 같다고 얘기를 까지 자기 할말만 하겠지 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 뭐야 가사가?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맨날 뭐라고 얘기했지? 바라볼 수 있을까? 바라볼 수 있을까? 맞아 언니 와셨다. 찍어도 되나? 제가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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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맛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아 다시 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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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매일 떠올 거예요 이건 통으로 아보카도를 하는 건데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먹다 찍어서 죄송하지만 정말 맛있는 샌드위치 아 샐러드 뭐였죠? 무슨 샐러드였지? 양송이 살몬 오 네네네 버섯 네 살몬 자 이제 우리 지금 뒤에 오셨으니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